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앞에 차 펴자고요 앞에 차 펴자고요 뭐라 할까 뭐라 할까 아 아 아 아 아 신호 맞겠다 신호 맞겠다는 신호 맞겠다고 미친놈아 뭘 하러 갈라 했는데 신호 맞겠다고 신호가 맞겠는데 뭔 미친놈 졸보야 졸보고는 신호가 맞겠다고 하잖아 신호가 맞겠다고 하잖아 미친놈들 아니야 이것들 진짜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뛰어와서 차 운전하고 가잖아 너 그 신호 바뀌어서 차 앞으로 가는거 못봤냐 K9님은 어느급 정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감사합니다.